많은 분들이 불안불안 하시잖아요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올라가면 또 다 올라가고 싶고 본인 어떤 분들은 나는 리스크가 싫어 나는 뭐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 해야겠다는 분들한테 그날도 한번 해드렸지만 제가 강력 추출하는 지금 세션이 되겠는데요 제가 정말 웬만한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진짜 강추하는 이런 이태푸드 시리즈들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걸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희 네이버 카페 포옥이라는 분이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이건 정리를 한번 해야지 해야지 그랬는데 제가 정조에 시간이 안 돼서 못했고 원본을 찾으시려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요 포옥님을 검색하세요 그러시면 이분이 쓰신 게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펀드 오브 펀드 이태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이 이태푸를 하나를 사면 주식이 몇 프로 채권이 몇 프로 딱딱딱딱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 1년 뭐죠 그 유지보수수료 0.25%니까 돈 얼마 안 되지도 않아요 이거예요 내가 보면 엄청 높게 주식 비중 채권 비중 이모진 마켓에 등등등등 드러나는 거 딱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 AOA, AOR, AOM, AOK가 있어요 제가 지난 9월 7일 날 12개 종목 투자 유망 종목에서 제가 세세했던 것은 AOA입니다 주식이 80% 채권이 20% 근데 이 주식이 어떤 거고 채권 20%니 조금 그 다음 화면 되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제일 공격적인 사람은 8대2 조금 공격적인 사람은 6대4 덜 하는 사람은 4대6 아주 보수적인 분은 2대8 근데 제가 봤을 때 2대8이나 이쪽에 하시는 분보다는 웬만한 분들은 이걸로 구실려면 AOA가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 나는 조금 시장이 내년에 지금 리셋전이 걱정돼 이거 큰일 났어 이런 분들은 AOA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6대4 그 다음은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주식을 보면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약한 초록색, 찌랑색 해서 결국 뭐뭐가 들어가 있냐면 S&P 500, 블랙라이세아는 IDB 있죠 그리고 S&P 중소용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드캡, 미드캡 스몰캡이 조금씩 이거 비율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있는데 이모직 마켓이 3%에서 8%가 들어가 있고요 전세계 선진국 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계 선진국 지수 여기 선진국에는 여기 전세계는 미국이 안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영어로 글로벌 할 때는 진짜 글로벌이고요 인터내셔널 할 때는 자기 나라가 제외한 게 인터내셔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영어의 차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 있죠 채권 IAG 워낙 유명한 거죠 그리고 미국 이 채권 본드 미국 본드가 있고 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 딱 이해 되시는데요 제가 딱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6개월에는 차이 안 나요 왜냐하면 주식이 재미없는 데다가 채권만 갖고도 채권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채권값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5년 보면 당연히 AOA가 제일 높았죠 그렇지만 AOA랑 AOR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보통 분들은 6대 4도 괜찮을 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가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아주 공격적인 분들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올인 하겠지만 예를 들면 진짜 본인이 리셀처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좀 여리신 분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여리신 분들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AOA 정도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AOA만큼 나중에 시장 내일 내년에 급등하면 못 먹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도 안 지고 나서 무조건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건 욕심이지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격대까지 보여드리면 AOA가 54달러 수준입니다 54달러 AOA 6대 4라고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죠? 주가 움직이는 거의 비슷하죠? 45달러 한 주당 가격입니다 거래도 잘 됩니다 AOA 말씀드렸고요 AOA가 가장 보수적인 거고요 가장 보수적인 거 가장 보수적인 거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중간 단계 이게 4대 6, 이게 2대판 4대 6, 2대판 네, 2대판 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특히 저는 진짜 이런 거 하는 거가 여러분들을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웬만한 분들 알았어요 9월 30일까지 이거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 3일 밖에 어, 그래요? 네 이거는 이게 저희가 자동으로 쿠폰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 기준이 아니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쿠폰이 발행됐기 때문에 무조건 9월 30일이나 끝납니다 이번 기회에 지나가면 이 가격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 투자자분들 그럼 미국 주식 해보셨지만 사이트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잘 못하신 분 조금 매번 뭐 할 때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물어보시고 60일 저희가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거 60일도 됐는데 또 듣고 싶어 그럼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관리팀을 또 연장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30일 처음에 했다가 지금 전산을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이 쉽지 않지만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장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여기 보너스 12종목은 종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왜 그런 주식을 선정했는지를 보는 포인트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거 진짜 여기서 공식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디자인이 확 바뀌었네요 저희가 허접하게 해갖고 작년 것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저희의 숨은 지지자 아마 오늘도 여기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잘 몰라 그냥 이메일만 받았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표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뭔가 갑자기 있어 보여요 표지가 그래서 1차 공동구매를 마감하는데요 원고 진행은 저랑 보문장이 아까 얘기했는데 45%까지 진행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음 기회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이번에 이게 얼마나 필요성이 있고 어떤 간에 여러분들 한번 공동구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핵심이지만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방송 그리고 오른쪽은 저희가 콜라버를 하는 방송이니까 이런 방송들도 꾸준하게 그리고 장수 본부장에 하는 새벽 방송들도 본부장의 것도 많이들 보시고 거기서도 역시 좋아요 그리고 경례에 새칭 창 올려주시면 너무 고맙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